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 부동산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가산에 위치한 대륭테크노타운 20차입니다. 용도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넓은 호실을 찾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코너 호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대륭테크노타운 20차는 독산역 1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.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독산역,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는데요.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시라면 서부간선도로, 남부순환로, 시흥대로 등 외곽으로의 진출입이 매우 쉽고 2024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두산길 지하차도가 생긴다면 더 수월하게 출퇴근 및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호실은 봄부터 겨울까지 안양천의 색다른 자연을 눈으로 보며 호강할 수 있는 호실입니다. 대륭테크노타운 20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 구해줘 오피스에 연락주세요.